영등포구 영등포구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.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, 졸업생 중 최종학력 졸업일이 2년 이내인자를 대상으로 하며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지난해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서울시의 청년수당 수혜자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기간은 3월 28일 오전 9시부터 5월 27일 오후 6시까지며,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.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과 고용보험,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,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필요시 벙적증명서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, 단기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, 퇴직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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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